네 번째 다음 참가자 받아 봐야 될 텐데요. 우리 연령대를 조금 더 낮춰가지고 우리 어린이 친구들 그리고 학생 위주로 저희가 한번 가볼까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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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이드 쪽에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애기가 할 거예요. 좋아요. 자 우리 어린이 친구부터 자 시작 아야 뛰지 마라 해 꺼질라 가슴 시리 볼 잇고 허게끼 여기까지 너 뭐니 도대체 잘하네 어디서 나타났니 자 일단은 몇 분 더 들어보고 저희가 그 안에서 추려보겠습니다. 자 중간에 지금 여성 여자친구 네 자 우리 어린이하고 옆에 이제 오리 어린이 들어볼게요. 좋아요. 둘 셋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아 아 그저 살다 보면 사라져요. 감사해요. 좋은 뜻인 것 같네요. 좋아요. 들어봤습니다. 보류 들어볼게요. 인형 남자친구 자 둘 셋 잘 들었습니다. 아유 부끄러워 아직까지는 부끄러운 자 우리 뒤쪽에 자 마지막으로 여기 우리 어린이 친구 남자친구 맞춰 네 시작 I got my limousine 봄에 꿈을 키웠지 언젠가는 나도 저걸 갖게 될 거야 그 다는 limousine에서 내가 내리지 변한 것은 내가 아는 삶의 무게 They don't know 오 이게 아이돌 노래죠 지금 아이돌 영어 한 거죠 영어 아니 그 영어하고 한국말하고 섞인 거예요. 그죠? 아이돌 노래 자 지금 어린이들 중에서 뽑아야 됩니다. 박곤 형님 어 우리 어린이 네 나태주 어린이가 뽑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예 우리 첫 번째 노래 불러줬던 남성 친구 우리 기둥 옆에 나오세요 제일 구수하고 어린이답게 불렀어요 좋아요. 겁먹지 마시고 지금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많이 겁먹은 것 같은데 잠깐만 그 인성 교육 좀 할게요 겁먹으면 안 돼 알겠어요? 어쩔 수 있어? 잘 할 수 있어 Let's go 사랑해 할 수 있어 살다 보니 그런 거야 그렇지 자 좋습니다 자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천안직산읍에서 온 박서준이라고 합니다 몇 학년 몇 반이에요? 3학년 2반이요 아니 여기를 꼭 나오고 싶었던 이유가 있어요? TV에서 봤는데 재밌어 보여서 100만 원 과연 탄다면 어떤 걸 제일 하고 싶어요? 가족들한테 밥 사주고 싶어요 이야 아이고 효자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어떤 곡 부를 거예요? 보릿곡의 정동원 걸로 아 정동원 형아 걸로 내가 정동원을 잡을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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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자 인성 교육 잠깐만 하겠습니다 자신감을 가져 넌 할 수 있단 말이야 난 널 믿고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정동원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oshima 편하게 편하게 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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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배 꺼질라 가슴 시리 돌입고 허갯길 줄임배 작곡을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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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목표의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님 서로 잊고 살았던 각많은 보릿고개여 훌필이 꺾어불던 슬픈 억전은 어머님의 한숨이었소 박수 많이 부탁드립니다 어머님처럼 잊고 살았던 각많은 보릿고개여 훌필이 꺾어불던 슬픈 억전은 어머님의 천국이었소 감사합니다 과연 점수가 어떨까요? 98.299로 인승합니다 98.299로 인승합니다 오늘 진짜 박빙인데요 너무 재밌다 일단 잘했어요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그러면 자리로 갈게요 이제 자 이렇게 해서 1등의 자리 박힙니다 어떡해 어머 어머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착한 아들들 아무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한우가 남아있거든요 자 영양 가득 견과류 선물 샌드 축하드립니다 박수 주세요